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에 팬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. 초코칩이랑 바나나로 주문을 했고요. 생크림, 베리들, 누텔라, 몰티저스 잼은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. 우유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초코칩 팬케이크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바나나 팬케이크에 버터 바나나 팬케이크 스르르르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겉은 오징어 이렇게 뱅을 안 먹은 게잘 진정한 맛 먹으면 음색이 더 잘 안 납니다 뱅뱅 뱅뱅 뱅 뱅뱅 뱅뱅 오이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버섯 빨리 먹으면 더 맛있겠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끝 끝 잘먹었습니다 끝